다음 문제 66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물의 내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문제죠.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는 어려운 문제 중에 1, 2번 하지 않을까 문제가 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안 본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1번 가급적 수평제는 연속되어야 한다. 잘 모르겠죠. 수평제가 연속되어야 되는지 수직제가 연속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2번 보시면 지진 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록 배치한다. 좋은 말이죠. 최소화되어야 되겠죠. 2번 긴 장방향의 평면인 경우 평면에 양쪽 끝에 지진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이것도 좋은 얘기 같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진역 저항 시스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사실 4번 보시면 각 방향의 지진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핵력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이것도 핵력 저항 시스템이 뭔지 사실 우리 태양광 준비하신 분들과 전개하신 분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배치한다고 하고 배치한다고 하는데 1번 보시면 가급적 수평제는 연속되어야 한다. 수평제가 연속되어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지진이 막 흔들리면 전체 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제가 연속되는 게 수직제가 연속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찾아보면 해설부분 보시면 나오지만 구조물 내진 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고려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1번 각 방향의 지진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앞에 나와 있었죠. 2번 지진 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아까 나와 있었고 긴 장방향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아까 나와 있었죠. 3번 약층 또는 연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적으로 구조제의 크기와 층고는 강성 및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계획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 한층의 유효진량이 인접층의 유효진량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 가급적 수직제는 연속되어야 한다. 아까 1번에 틀린 내용의 수평제는 연속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6번 슬래브에 과도하게 큰 개구분은 피한다.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내지인 구조계획의 증축영향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정답은 1번이라는 얘기거든요. 처음 봐서 어려운 거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 수평제는 연속되어야 한다가 틀린 말이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서 사용시에 안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사다리 안정기준입니다. 보시면 1번 사다리는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죠? 출입문 앞에 설치하면 문 열고 나가다가 전도될 수 있죠. 두 번째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 이동시에만 사용한다. 위아래도 수직이동에 사용해야 됩니다. 수평이동, 만약 계곡이라든지 건물관을 건너가는데 사다리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3번 보시면 사다리 사용시에는 반드시 절연장갑과 절연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다리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죠. 4번은 사다리 사용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사용해야 한다.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해설을 읽고 해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해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해설의 끝